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온라인 테스트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52년 12월 20일 생입니다 남자분이시고요 프로필상 기준입니다 임진생 용띠거든요 12월 20일이다 이 사주를 보면은 초년에는 정말로 발로 뛰는 분이셨고 그 다음에 충년이 들어오시고 말년이 오면서부터 이분의 운세는 나라밥을 먹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분의 이름 숫자만 대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머리도 좋고 엄변도 좋고 화술도 좋으신데 이분을 놓고 본다면 저는 겉은 남자지만 속은 여자다 그리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사람이고요 내가 불리한 말은 말을 돌려서 피해 나가시고 장어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말그래도 공작을 펴서 그 사람을 삶은 닭을 뜯어먹듯이 발기 발기 찢어버리는 그런 성격도 들어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남들이 보면 순한 양의 탈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순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늑대를 놓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상당한 구설과 시비에 의해서 정치판에 있다가 지금은 뜨는 별이었다가 지금은 숨겨진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름 숙자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의 멸밀 주도함과. 어떠한 뒤에서의 어떤 사람들을 조종하고 뒤에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칼의 힘은. 정말로 무섭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을 놓고 본다면 이분이 뭐 어떤 당이 됐든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소속사의 소속사라고 하죠. 소속의 굴레의 당에 어떻든 이적자의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많은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뒤에서 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분의 당에 어떤 당이 됐든 지금 당이 돼서 이분하고. 지금 어떤 당인지 모르겠지만 이분하고의 그 최고 고수하고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에 의해서. 어떻든지 간에 이분이 지금 임진생 6디 12월 20일 잘못하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이 되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되게 지혜로우시고요. 진짜로 지혜로우시고 언변이 정말로 명죽골이 실풀이 때 슬슬슬슬슬슬슬 잘 나오는 거예요. 말의 언변을 들어보시면 정말로 화려한 화술과 언변을 갖고 있고요. 인품 또한도 음성 또한도 상당히 부드러우신 음성이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지만은 겉과 속이 다르시고 권모술수가 상당히 능하신 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분 되게. 약습니다. 약고 자기가 손해보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아셔야 되고요. 이분 올해 갑진년 해우년에 관제 시비 공사 구설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주를 놓고 본다면 우뚝 서지를 못해요 사주를 음력으로 한 사람은 동지 딸이거든요 동지 딸의 운세라고 본다고 하지만 이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해서 본다고 하면 지속적인 그런 한 밭에 아주 다 꾸준하게 몰고 간 그 자체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1.19 키를 띌 수 있는 힘이 없다. 사실은 이분이 이낙연 정신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 일월성신 무속인 신령님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ok ok